세상엔 여러 부류의 빅마우스들이 있어. 걱정하지 마, 내가 다 해결할 거야. 능력도 없이 두 숭아리만 놀려야 된다고! 살려주세요, 살려주세요! 뭐 잘못됐어? 결정적인 순간에 재수가 드럽게 없다는 거. 네가 빅마우스라고? 손대는 순간 다 죽어. 니들 가족까지 싸갑니다. 당신 누구야? 무슨 속셈으로 어디까지 갈 건데? 이 새끼 죽여버리라 그래. 지저씨도! 사냥 시작할 거다. 빅마우스 법에 떠나. 내 방식대로. 이제부터 내가 진짜 빅마우스다.